월거워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정말 말도 많고 지금 기대도 많은 영역이죠. 그린산업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추워질 때쯤 주가가 잘 간다고 하는데 뭐가 또 잘 갈지 그런 고민과 함께 오늘은 이쪽이 혹시 잘 갈까?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GM의 호실적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퍼진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확인하면 주가 모멘텀은 충분히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구간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저번 인덱스 보고서를 쓰면서 전기차의 비율을 이제 바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올해까지는 업체들의 실적이 올 3, 4분기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고객사인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고를 축소하는 소재나 배터리의 재고를 축소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4분기되면 대충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된다는 조건이 달성되려면 판매가 어쨌든 바닥을 좀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GM의 발표에서 보시면 전기차 판매가 이제 60% 정도 늘었고 특히 이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올해 생산되는 대수는 기존의 예상금과 같이 한 20만 대 정도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판매는 도매 재고가 있기 때문에 한 13만에서 14만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비 기준으로는 올 4분기에 되면 BEP 정도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란 무슨 말이냐면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이런 데 대한 투자비를 빼고 차를 팔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든지 이런 배터리 코스트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했을 때 그 비용을 다 제외하고 갔을 때 BEP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전기차 부분의 손실이 올해 아마 한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걸 적게는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줄이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달성 가능하려면 내년도의 하반기, 좀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기차 부분이 BEP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망을 지금 유지를 했고 아직 내년도의 판매 대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연말 정도 되면 GM이 이제 한 10종 정도의 승용차의 라인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제가 판매 전망은 한 20, 한 3만 대에서 5만 대 사이 이 정도쯤 되니까 올해가 13만 대라고 본다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사실은 우리 업체들의 포션은 작고 미국에서 보면 파나소닉이 주력이잖아요. 우리는 비테슬라 업체들의 배터리 JV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GM이 워낙 제일 크죠. 그런데 그 GM이 전기차로 돈을 버는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인재가 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테슬라는 워낙 넘사벽이니까 하고 다른 애들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이랬는데 GM이 갑자기 판매량이 확 늘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제 포드도 급해지고 스텔란티즈도 급해지고 다른 미국에서 파는 외사들까지도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오늘 사실 테슬라 이슈보다는 GM의 이슈가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있었던 LG 앤솔이랑 스텔란티스 캐나다 공장 양산 시작한다도 의미 있는 뉴스군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은 한국 업체가 그냥 온몸으로 다 수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어느 정도 막아놨잖아요. 물론 완전히 막지는 못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예외 조항들을 좀 해놨죠. 그런데 그마저도 내년도 말이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EOC 규정이라든지 이런 일부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소재들에 대해서 내년도 말까지 허용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한국의 업체들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또 캐나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똑같이 인라인해서 무역장 부역을 중국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오늘 GM의 컨퍼런스 코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워낙 전기차 신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컸어가지고요. 또 테슬라는 서학개미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번 GM이 보여줬다시피 테슬라의 점유율이 점점 분산되는 거면 이게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이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국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만 따져보면 테슬라보다는 비테슬라의 차량의 점유율이 느는 게 우리 업체들한테 훨씬 더 긍정적이죠. 훨씬 더 긍정적인데 테슬라가 또 거기서 또 멈추진 않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동안 사실은 모델 라인업을 확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데 지금 변수가 있는 게 하나 있죠.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저가 모델, 저가 모델을 언제쯤 양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 또는 현재 생산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진전을 갖다가 발표한다. 권식 공정. 그렇죠. 양극에 대한 권식 공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그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그런데 좋은 것은 테슬라가 발표하게 되는 저가 모델이라든지 4680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업체들도 LG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나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얘기하시다 보면 정책 얘기 많이 해주고 계셨는데 EU가 어쨌든 중국 배터리 산업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행이 임박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 의존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이요. 실효성이 충분할까요? EU가 현재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고요. 전기차.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게 되는데 무역 창백을 세워서 배터리는 아직은 아니죠. 다만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죠.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배터리가 달린 자동차, 현대나 기아 또는 유럽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더 팔릴 거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이번 건으로 해서 중국의 유럽에 대한 어떤 점유율 확대라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타격받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관세를 감수하고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유럽 영내의 생산시설을 확대를 하게 되겠죠. BYD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유럽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이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EU의 중국에 대한 그동안 관대했던 정책이 장벽이 쌓여가는 참 단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죠. 전기차 산업을 태양광 산업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 산업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대량 생산 체제가 다 확고하게 되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싸지면서 커머드티화 되죠. 그러나 그 시점은 저는 이제 아직 한 10년 이상 넘게 남은 거로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태양광 산업은 이미 지금은 태양광 패널이 워낙 싸져가지고 상품화되어 있는데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싼 원가로 전력을 만들면 유럽의 국가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EU는 사실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중국을 못 따라가니 그냥 풀어놓자 해서 풀어놓은 거지만 자동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산업의 규모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3조 달러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산업인데다가 유럽에 고용되는 직접 제조인력만 하더라도 2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인력까지 다 따지면 천만 명이 넘는 이게 어마어마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40%, 50%, 60% 이렇게 점유를 가져간다. 그거는 용인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가 유럽에 팔리는 비중이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럽의 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도로 수입하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산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한 7%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토종업체들이 하는 비중은 그 정도 되는데 벌써부터 장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유는 그 정도로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내에 수많은 제조인력들이 실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장벽을 쌓기 시작했고 배터리는 아직 그건 없어요. 없는데 배터리도 마트 한 가지일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40, 50% 정도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거대하게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용인을 하는데 아마 50% 이상으로 계속 시장이 성장하는데도 중국 업체들을 그렇게 유지하게 한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유럽의 토종 메이커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죠. 유럽에서. 노스포트도 있고 ACC도 있고 또 파워코라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잘 못하죠.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비즈니스랑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오랜 업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처럼 막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안 해왔잖아요. 오래 한 거는 우리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면.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역할이 K-배터리의 역할이 유럽에서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따지고 보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국은 견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그린 제조업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씩 한국 업체들한테 그렇게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중국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업체마다 다른데 상위 업체는 우리 업체들보다 일부 기술이라서 더 잘하고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차를 전 세계 팔리는 전기차의 60%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배터리가 당연히 발전하죠.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이 이 자동차 산업의 해계모니를 전기차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미국하고 유럽이. 그런 스탠스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업체들의 어떤 그런 지위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지금부터의 방향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도 궁금해요. 그린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트럼프 리스크는 미국 대선 D-Day 날까지가 피크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지금 현재 득세 구간이잖아요. 갑자기 또 대선 2주 앞두고 트럼프 쪽으로 많이 배팅 사이트에서도 클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권 4년이 되어도 전기차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판을 되게 오래 봤잖아요.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가 제가 30년이 넘었고 그린 산업의 2000년 초기부터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미국 대선의 여러 대통령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린 산업이 이슈가 돼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오바마 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당선되기 전부터 자기는 그린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먼저 발표를 냈고 선거운동 때부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쭉 올랐죠. 오바마 당선되면서 초기에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쫙 다 빠졌죠. 쫙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바마의 2기 2012년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오바마 첫 임기 4년 동안에는 한 몇 달 초기에 좋다가 계속 주가들이 빠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이게 오바마가 되면 그린 산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날이면 날마다 빠진다. 그린 산업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바마의 2기부터 2012년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했죠. 트럼프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힐러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린 산업 주가가 올랐는데 트럼프가 당연히 뜻밖의 됐으니까 오른만큼 빠졌어요. 빠지고 났는데 곧바로 회복을 다했죠.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끝난 2년 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4년 하니까 2년부터는 주가가 텐버가 났잖아요. 그린 산업 종목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그린 산업의 기존 업황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바이든도 똑같잖아요. 바이든도 보시면 바이든은 오바마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자기는 이미 IRA나 이런 걸 하겠다고 공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쫙 올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잖아요. 쭉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바이든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대통령과 그린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북녘, 태양광, 전기차 다 똑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것은 신기루다 이거죠. 신기루. 괜히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그린 산업들 무조건 빠져야 돼. 지금 이런 전부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최근에 셀링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린 산업은 우상해하는 건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눈만 뜨면 그린 산업에 대해서 자꾸 헛소리를 해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린 산업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이때까지 항상 그 반대로 움직였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다 하더라도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아무런 도움 없이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상원이 받아야 되는데 상원의석이 60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필리버스터라는 걸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오바마 첫 임기 때 한 번 딱 민주당이 60석을 차지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의석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일단 필리버스터의 100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넣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긴급 예산 조정권은 세입, 세출, 부채한도 이 세 가지의 아이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각각 쓸 수 있어서 총 3건의 법안을 갖다가 대통령이 원하면 넘길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법들이 다 연관이 돼 있죠. 세입도 연관되고 세출도 연관되고 부채한도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복수로 돼 있어서 보통 미국의 정당들은 1년에 한 건 정도를 대통령이 원하면 긴급 예산 조정권 정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거든요. 바이든의 ILA가 그렇게 통과된 거예요.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된다고 하더라도 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 의회의 뒷받침 못 따라가줬기 때문에 주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ILA를 무력화 시키면 가능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많이 했던 내용 중에 ILA도 하나긴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무력화 시키는 가장 최우선순위 그게 아니고 자기 1기 때 통과시킨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요. 2017년도에 그거를 긴급예산조정권으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만기가 2026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당선되면 이거를 갖다가 긴급예산조정권에 태운다. 그런데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아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의 제도가 더 이게 신박한 게 어떤 당이든지 집권당.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케이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때였냐면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9.11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권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딱 한 번 있고 무조건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져요.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부시도 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2년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남은 2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내는데 행정명령은 산업으로 움직이나 이런 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산업에서 안 움직이죠. 행정명령을 보고. 그냥 혜택 주면 좋아. 규제 없어주면 좋아. 이 정도이지. 그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그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신기루라는 거죠. 신기루. 그럼 신재생주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쪽은 금리 사이클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정의 비밀은 해리스트레이드의 약세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신재생 쪽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최근에 우리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그냥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되면 풍력 태양광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도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풍력 태양광은 미국의 전력이잖아요. 미국의 전력 산업은 민영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요. 민간 전력업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을 건설을 하고 그걸 이제 기업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죠. 파는 건데 풍력 태양광의 단가가 이미 석탄, 천연가스 원전보다 월등히 낮아요. 제일 낮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원가가 낮은 전력원을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AI 때문에 미국의 AI 플러스 전기차도 있죠. 전력의 수요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SMR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SMR은 후행순위예요. SMR도 수요가 예전보다는 늘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AI로 인한 전력 수요들을 하는 빅텍들은 기본적으로 다 재생에너지를 다 하고 부족하면 이제 SMR을 할 수도 있고 ESS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수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전력의 수요까지도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1월 5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 5일이 지나면 픽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린 산업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지금 구간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매력적인 섹터나 아니면 커버하시는 종목군 내에서의 종목은 뭘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빠졌잖아요. 그린 산업이 풍력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전기차도 조금 오르다가 최근에 좀 빠져있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남은 기간을 한 2주 조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보면 종목이 조정받을 때마다 그린 산업 대표주들을 갖다가 다 만드시면 되겠죠. 조정받을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플러스가 날 때는 굳이 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제 같은 그런 케이스로 트럼프에 대한 우려로 축하 빠진다면 그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단기 실적이 별로 나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차로 국한하면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시총 상위주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팡 턴유라운드 초기에는 항상 대표주들이 주가 탄력이 좋아요. 그게 이제 LG엔솔이라든지 또는 양극재 업체라든지 그렇게 가게 되고 대신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하고 그리고 빠른 업체는 1분기, 늦은 업체는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을 해요. 올 4Q까지는 다들 역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제부터 성장해서 이 회사가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밸류에이션 키 제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롱쇼 전략이 나오는 거죠. 비싼 종목은 팔고 싼 종목은 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내년도 아마 1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삼성 SDI 셀 중에서는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는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그린 산업에서 보면 일단 CS윈드 같은 케이스는 실적이 좀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데도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그 참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사실은 별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제 북녘 하부구조물 SK오션플랜트는 사실은 더 우그라죠. 왜냐하면 그 회사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SK오션플랜트는 왜냐하면 이제 수주가 올해 수주가 예상보다 좀 작아서 이게 이제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SK오션플랜트는 미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하고 대만에 지금은 현재 대만에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해상풍력이 올 4큐에 입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입찰이 작년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 올해 입찰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기가 입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들어와요. SK오션플랜트는 국내 유일한 하부구조물 전용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거죠. 트럼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같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신규 업체가 좋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동국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죠.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원통용 배터리 있죠. 원통용 배터리의 케이스를 만드는 소재 니켈 도군 강판이라는 것을 이제 공장을 신규로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로는 TCC 스틸이라는 데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원화를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업체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공장을 완공을 해서 내년 4월부터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배터리 업체들 SDI, 원통용을 하는 SDI, LG 앤솔 LG 앤솔에서 원통용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들 지금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이제 배터리 산업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TCC 스틸이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보면 6배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데 동국 SAC는 자회사 가치를 제외하면 PBR이 한 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알파의 종목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하면 업황이 개선될 때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가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안 될 때는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동국산업도 재작년에 한 번 이렇게 올랐다가 건설한다는 얘기 때문에 쫙 올랐다가 탑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새로운 기업으로서 동국산업 앞으로 좀 주시해보아도 좋겠고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시총 상위단 추적하면서 내년이 넘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어떤 종목 교체 움직임까지 같이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가우즈 빅터뷰 오늘 한병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